여기 뭐 참개 개장 정식 드시면 좋습니다. 그거 보니까 아까 보니까 참개 튀김 이런 거 있대요? 아, 좋죠. 먹어봐야죠. 네, 알겠습니다. 더 갈게요. 게이의 고소한 맛을 극대화시킨 참개 튀김. 이 댁에선 통으로 튀깁니다. 아, 온다. 참개장 정식 기본 차안도 맛깔스럽지만 난생처음 마주한 통참개튀김부터 맛을 봐야겠죠. 어, 이거 튀김이에요? 네. 이야, 색이 고와서 물감으로 색칠을 한 것 같습니다. 오, 이건 찍고 싶다. 간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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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아, 이거 참개가. 이걸 뭐 해줘야 돼요? 네. 이거 지금 언제 잡은 겁니까? 이거는 10월부터 한 11월 말까지 잡아요. 아,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 거네? 네. 아, 아직 꺼렀졌다. 아, 아직 꺼렀졌다. 색깔이 너무 예쁘다. 가을강이 살 찌운 알찬 참개튀김. 이거 껍질째 먹나요? 네. 아, 껍질째요? 네. 새우튀김과 똑같습니다. 아하. 튀김은 이런 걸 안 입히신 거예요? 네, 다행입니다. 껍질째 드시면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잘 먹겠습니다. 건딱. 이야, 어떻게 싫은지. 알이 꽉 찬 참개를 통째 튀겨 참개튀김의 고소함이 배가 됐습니다. 아, 잘 먹겠습니다. 어찌나 고소한지 그저 감탄할 수밖에예요. 아,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술 마시러 가면 새우깡 주잖아요. 요만한 거. 요만한 거. 얘가 큰 느낌이네요. 얘가 커져서 껍질도 좀 단단해지고, 되게 묘한 중독성이세요. 껍데기까지 씹는 재미도 있고 말이죠. 이 참개는 맛있죠? 이 노란 알이 영롱하네요. 이따가 너무 좋아지 않고 말이죠.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. 그래서 오늘 저는 현금을 주회를 받으시고, 본격적으로 공간에서 돌아żenia 수행을 받았을 때까지 늦는 것 같습니다. 당신은 이게 그냥 이렇게 붙있더라고요. 만날 수행은 약간의 스스로에 부담이 되어있습니다. 저한테서는 인정한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.